자칫분권 소진광 교수, 손우정 박사 두 분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용기를 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요. 알고 봤더니 이 이야기는 20세기의 시인 폴 발레리가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어떤 시작을 가져갈 때는 의지가 필요하죠. 자칫분권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한 우리에게도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가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첫걸음, 과연 지방자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칫분권은 왜 필요한 것인지 서진광 교수의 이야기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방자치의 원리와 왜 자치분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미 허일우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지방자치라고 그러면 굉장히 현학적인 표현처럼 들리고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을 뿐 우리 일상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덜란드의 문화철학자이기도 하고 역사가이기도 한 요한 하우징은 인간의 특성을 세 가지로 요약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인간은 생각할 줄 알죠. 호모 사피엘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은 도구를 활용할 줄 알죠. 그래서 호모 파베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은 놀이를 통해서 즐길 줄 안다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호모루덴스 즉 놀이를 통해서 즐길 줄 아는 인간이라는 특성이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사회성이 높다는 뜻을 의미하죠. 즉 놀이를 통해서 즐길 줄 아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지나오는 과정에서 자신이 부족한 것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공동체로부터 보충받는 그런 상호작용 과정이 이제 시족사회를 만들고 부족사회를 이루게 되는 원천일 것이다. 이런 이제 추정이 가능하죠. 그렇게 본다면 시족사회라는 공동체의 관리 방식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부족사회의 관리 방식 이런 등등이 오늘날 지방자치와 너무나 같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마존강 유역이든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이라든가 이런 열대 우린 밀림 지역에는 아직도 외부와 연락을 단절한 채 국가라는 존재 없이도 다치를 통해서 공동체의 어떤 내부적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안보 내부의 안보를 도모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 생활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상 부딪히는 우리 생활에 대한 공동가치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를 어떻게 조직하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내가 노력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최대의 효능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럴 때 대두되는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같은 것은 같게 관리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존재도 있지만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존재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으로서의 존재와 어떤 집단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존재는 종종 상호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개인으로서의 존재는 자신만의 자유를 확대하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존재와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이러한 충돌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존재는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자유의 일부를 유부해야만 그러한 공동체 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방자치 장점이 무엇일까요. 지방자치는 지방마다 여러 다양한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방마다 여건이 달라요. 이 이야기는 지방마다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국가 전체로서는 국가라는 공동체 가치를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평등권적인 어떤 기본권에 입각해서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정도의 평등권적 기본권을 누려야 된다는 그런 보편성의 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각 지방마다 자치를 통해서 특수성을 충분히 살리고도 또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전체적인 보편적 틀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또 다른 계층의 공동체가 있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조직하고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겁니다. 흔히 제가 인간의 사회성을 조직화 과정에서 적용되는 원칙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관리하는 데에서 적은 노력을 드리고도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같은 것은 같게 관리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관리할 수 있는 원칙이 무엇일까 이를 흔히 우리 지방자치학 분야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보충성의 원칙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 의미의 보충성의 원칙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 의미의 보충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 의미의 보충성 원칙이라는 것은 대인이 할 수 없으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 그 작은 공동체가 해결할 수 없으면 보다 상위의 큰 규모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겁니다. 제가 발생한 쓰레기를 제가 전부 해결해야 된다면 아마도 이게 복잡한 과정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의 수거나 처리 이런 문제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준다면 그만큼 제 개인적인 노력을 적게 드리고도 쓰레기 처리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쾌적함이라든가 이런 위생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효용은 늘어나겠죠. 개인이 누리는 효용은 늘어날 것입니다. 국방이라든지 외교 이런 등등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아무리 광역자치단체라도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국가의 업무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그러한 일을 대한민국 전체를 갖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국방비에 쏟는 국민 1인당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도 국방서비스를 통해서 국민 1인당 누리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혜택이나 효용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적극적 의미의 보충성의 원칙은 뭘까요? 모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개인이 자유에 맡겨놓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능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충족받는 정도가 달라요. 따라서 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차이로 나타나는 개인 차이는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그렇지 않고 공동체가 현저히 처진 개인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고 또 기초적인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기초적인 지방 단위끼리의 격차가 벌어질 경우에도 현저히 평균에 미달하는 지체지역이라든가 낙후지역을 상위 지방자치단체 혹은 상위 정부가 낙후지역이나 지역을 적극적으로 보충해서 끌어올리는 것이 두 번째 적극적 의미의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적극적 의미의 보충성의 원칙이 작용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부족한 개인을 보충해 준다고 했을 때 그 개인을 보충해 줄 때에는 그 개인이 부족한 부분만 보충해 줘야 나머지 이 사람도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효용을 다한다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지 부족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채워준다면 누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주의나 이런 효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자치분권이 좋고 지방자치가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역사를 한번 거슬러 봅시다. 원시 시대로 지금 시간여행을 떠난다고 해보시면 원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시족 사회를 운영하고 부족 사회를 운영했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대부분 내부의 결속력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낯선 요소의 투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시했거나 배타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아마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통사회는 인점마을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성향이 강했던 그런 생각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와 같이 조그만 공동체끼리의 외부에 대한 배타성 이걸 허물어보자라는 것이 근대 산업국가 이후에 나타나는 사상적 조류예요. 즉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막 퍼지고 있을 때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조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남는 자원을 그 자원을 부족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만이 효용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띄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자체가. 따라서 종래 도시국가적인 폐쇄적 지방근성만으로는 산업화를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각 조그만 단위의 배타적인 지방근성을 허물어서 보다 큰 지역 단위로 남는 것을 서로 나눠 쓰는 그런 방식을 가리켜서 지역주의라는 사상의 조류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자치분권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조그만 지역사회 단위의 폐쇄성이 늘어난다면 누가 지방자치의 효용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지역주의라는 산업화 논리의 통합성 원리가 우리 인식하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나 자치분권이 강화되더라도 지역주의에 의해서 전체 국가의 발전으로 합일되리라는 즉 지방의 발전이 합해서 지역의 발전이 되고 지역의 발전이 합해서 국가 발전이 된다는 자연스러운 어떤 통합기제가 바로 지역주의라는 거죠. 따라서 지방자치의 사상적 근간은 지역주의라는 겁니다. 지역주의가 없다면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효능감도 떨어지고 오히려 같은 국가 안에서 서로 폐쇄성만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지방끼리의 배타적 성향만 늘어나기 때문에 각 지역이 갖는 장점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나눠 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의는 우리 지방자치나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의 어떤 사상적 근간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실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느냐?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고 또 외국 경우에도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탄 엘리노 오스트롬이라는 경제학자가 터키 남부 해안의 알라냐 어촌 지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알라냐 지방은 어촌 지방으로 약 100여 가구가 주로 어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각자 앞바다에서 어로작업을 통해서 앞바다는 공유 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지분인데 여기에서 어로작업을 통해서 어액구를 각자 늘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족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 100여 가구의 어민들이 어촌 개를 만드는 거죠. 앞바다의 어족 자원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어촌 개에서 규칙을 만든 겁니다. 즉 앞바다를 100등분해서 각 호당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구액을 정해주는데 추천 방식에 의해서 매년 결정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앞바다 모두가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 소유의식을 부여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불과 몇 년 만에 어족 자원이 풍부해져서 지속적으로 어로작업을 하면서도 어족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오스트롬 교수가 분석을 해서 2009년도에 노벨경제학상을 탔던 겁니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또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준수력, 실천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기후변화라든가 환경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인류 전체의 어떤 위험요소로 지금 크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바로 자치분권을 강화한다라든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면 그만큼 실천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자 주민들이 실천을 통해서 전체 사회가 덕을 보게 되는 전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방자치의 어떤 실천력 재고와 관련된 문제죠. 따라서 1992년 소위 ESSD라고 해서 UN이 브라질의 뉴대자네이루에서 환경에 관련한 지구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의제 21, 아젠다 21, 즉 21세기에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설정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또 광역자치단체별로 또 국가별로 또 분야별로 어떤 의제 21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해 당사자를 모두 참여시킨 가운데 그런 의제 21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도 이런 참여 없이 책임 없고 책임 없이는 공동의 일에 대한 주도권과 주인의식을 높일 수 없다는 데 근거해서 나온 이야기죠. 결국은 자치분권이라든가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실익은 주민들한테 주도권과 주인의식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실천력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소중광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분명히 부족한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면 나의 장점을 더 키워서 단점이 안 보이게 만드는 게 더 멋진 것 아닐까요? 우리가 아고라라는 말 너무나도 익숙하시죠? 이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의 광장을 뜻하는 말인데요. 정치에 대한 토론, 투표 이런 것들이 고대 그리스에서 모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로 바로 이 아고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뜻깊은 단어가 됐습니다. 21세기 현대민주주의 아고라에서 우리는 왜 자치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자치의 탄생, 이 이야기부터 손우종 박사께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의 탄생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주된 화두로 이야기를 풀어왔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홉스, 돈 로크, 장자크 루소 우리가 사회계약론자라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풀어갔던 이야기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자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증기기관차다, 전기다, 아니면 요즘에는 비트코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자의 관점에서 발명품이 뭘까, 최고의 발명품이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했던 하나의 공통적인 의문, 풀려고 했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나올까? 바로 이 질문이었죠.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질문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모든 인류에게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사회계약론자들 뿐만이 아니라 고전 철학자들이 이 문제에 매달렸어요. 만약에 나에게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되게 행복하겠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일하고 싶지 않으면 나가서 놀고 갖고 싶은 옷은 내 마음대로 취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재화는 한정돼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들 것을 뺏겠죠. 사람들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뺏기 위해서 집단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인대 만인이 투쟁을 하고 전쟁이라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전쟁에 빠진다는 것은 나의 생명이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무한한 공포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뤄볼 첫 번째 사회계약론자 토마스 홉스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리바이어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나오는 되게 무시무시한 바닷속에 있는 괴물입니다. 이 리바이어던에게,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괴물에게 우리의 주권과 자유를 조금씩 양도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싸움을 못하게 막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홉스가 얘기했던 리바이어던은 바로 절대 국가였습니다. 절대 국가에게 우리의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우리가 전쟁 상황에 빠지지 않는 개인의 안녕과 자유를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홉스의 생각은 되게 보수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절대 국가에게 우리의 주권을 양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홉스가 활동했던 당시는 왕의 권력이, 국가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신으로부터 부여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홉스는 바로 이것이 국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식의 발상의 전환을 했던 겁니다. 되게 혁신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홉스의 문제는 뭐냐면 절대적인 국가에게 우리의 주권을 양도해서 우리의 안녕이 지켜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 루소가 이런 말을 했죠. 홉스가 얘기하는 자유는 감옥 안의 자유다. 감옥 안에서의 안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무한정의 자유를 주면 전쟁 상황에서 나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절대적인 권력에게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가 구속당할 규칙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감옥 속의 안녕, 감옥 속의 자유에 머물게 되는 이 딜레마, 이 아이러니,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이 화두였어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나옵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이었죠.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제약과 구속이 필요하다면 어떤 뭔가를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금지된 어떤 규칙들이 필요하다면 그거를 내가 만들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흔히 데모스, 우리 인민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편하게 국민이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지배하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죠. 저는 이것을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허희루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민주주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시국가를 생각합니다. 커다란 광장, 아고라에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토론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체계를 생각하죠. 우리 기원전 4세기의 아테네의 20세 이상의 시민들 물론 여기에는 여성과 노예와 자격 없는 외국인들은 제외가 됐지만 20세 이상의 시민들의 남성 시민들은 한 3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와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1년에 한 40회 이상 정도의 민회가 열렸는데요. 이게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이 아고라의 형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한 6천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해요. 면적이 6천 명 이상은 들어갈 수 없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생각해보면 우리 3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두가 나와서 결정했던 게 아니라 이 날의 의제는 내가 좀 관심이 있어. 난 참여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매번 참여자들이 바뀌었다라는 교체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는 직접 민주주의만 있었을까? 민혜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도 대의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울레라고 하는 기구였는데요. 그리스 아테네에 있던 10개 부족들의 사람들 중에서 500명을 선발해서 대의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인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30세 이상의 시민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 대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10개 부족들의 인구 비례를 따라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500명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추첨으로 이 사람들을 뽑았다는 건 대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오늘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되는데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5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다 의견을 물어보지 않죠. 작게는 500명, 많게는 2천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지역과 연령과 성별로 할당을 해서 무작위로 추첨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의 의견이 약간의 오차 안에서 5천만 명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라고 과학적으로 추론을 내죠. 그리스에서 대의체를 500명을 추첨으로 뽑았다는 것은 전체 시민이 참여했다면 내렸을 결정을 소수의 표본들이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주 대단히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그리스에는 행정관이라는 직책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들이죠. 한 7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700명 중에 몇 명을 추첨으로 뽑았을까요? 무려 600명을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급료가 지급이 됐죠. 이 점은 그리스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 공적 사무라고 하는 일들은 소수의 뛰어난 엘리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0명을 어떻게 뽑았냐? 100명은 선거로 뽑았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전쟁을 할 때 군대를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돈 문제, 재정 문제, 회계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 이거는 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서 뽑았고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리스에는 우리가 흔히 직접 민주주의 제도라고 알고 있지만 이 외에 다양한 간접 민주주의나 행정 권한도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관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직접 민주주의냐, 간접 민주주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자치, 지배자가 피지배자가 되고 지배받는 사람이 지배자가 되는 이 원리를 다양한 형식과 제도를 통해서 구현하라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첨은 민주정이고 선거는 과두정이다. 그리고 추첨제는 내일 내가 앉아있을 수도 있는 자리에 오늘 앉아있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도시국가, 이 소규모 도시국가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제국들에게 하나둘씩 점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국토의 면적이 늘어나고 다뤄야 될 의제의 수도 늘어가고 전문성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지라는 것들이 탄생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사회계약론자 존 로크의 생각을 조금 엿볼 수 있겠습니다. 존 로크는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구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로크도 홉스와 똑같이 자연상태의 인간은 어떨까? 인간에게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질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홉스와 결론이 정반대였습니다. 홉스는 전쟁상태에 빠진다고 얘기했지만 로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원래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개인의 재산이 쌓이게 되고 이 재산이 뭔가 좀 지켜지게 불안정한 상황이 온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과 안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를 만들었다,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홉스와 생각이 조금 다르면서도 비슷한 결론이죠. 다만 홉스와 로크의 결정적 차이는 홉스는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에게 주권을 양도했지만 로크는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구속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산과 복지를 지키지 않는 정부는 저항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타도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홉스는, 홉스가 국가를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국가가 개인의,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을 때였어요. 하지만 로크는 거기에 재산과 복지, 자유가 추가됐죠. 로크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에도 로크가 아주 중요한 이론적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로크의 생각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형이 되는데 백인 재산을 가진 남성들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가주의가 개입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프 슌페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 편지나 정보도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은 누구보다 뛰어난 엘리트들인데 전문가들인데 평범한 사람들이 이 판단을 자꾸 그르치게 하고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엘리트주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실행했던 민주주의의 근본적 의미, 지배받는 자가 지배한다는 원리하고는 상당히 멀어지죠.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이 정치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치였어요.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사고방식에 이르르면 정치하는 사람과 시민의 삶이 분리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강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문제를 평범한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전제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문가라고 선출한 대표들 그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인지를 평범한 사람들이 투표로 선택한 거잖아요. 이 논리도 정당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크의 민주주의, 엘리트 민주주의는 우리를 지배할 사람들을 선택할 자유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 민주주의의 변형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독재와 민주주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재와 민주주의는 완전히 대립하는 개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독재를 자임했던, 독재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치고 내가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있다. 나는 민주주의와 다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내가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 마지막 사회계약론자 루소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소도 자연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먼저 사고를 시작했습니다. 무한정 자유가 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사람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모든 곳에서 사슬에 메어있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루소가 봤을 때 태초의 인간, 원초적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상태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홉스처럼 전쟁상태에 빠진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참혹한 상태에 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데 바로 로크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유재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이 오히려 개인의 복리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을 만들면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고 불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악한 이익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시민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루소의 이런 식의 관점은 전체주의 국가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라는 오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루소가 들으면 좀 억울할 텐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칼슈미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예전에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아주 유명한 법 철학자였어요. 아주 똑똑하고 명석하고 날카로운 해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칼슈미트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봤어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동일한 것. 국민과 의회가 동일한 것. 국가와 투표할 때 국민이 동일한 것. 이런 식의 동일성 민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칼슈미트가 활동했던 당시는 국제정세가 되게 복잡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란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외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럼 최고 지도자는 전쟁을 성포하든가 개현력을 성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긴박한 순간에 최고 지도자가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데모스는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서로 취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데모스가 국민이 동질적이지 않다면 최고 지도자가 긴박한 상황에서 내리는 정치적 결단이 어떻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기가 의문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명하지? 라는 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의회 주지자들은 이거를 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일반 의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칼슈미트가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갈등을 중재하는 게 아니라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요. 그리고 특수 의지만 만들어내요. 일반 의지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칼슈미트가 생각했던 방법이 바로 정치적인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을 전제하는데 이 정치적인 것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정치적인 것, 정치 생각할 때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상대 편인지를 구분하는 것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칼슈미트가 생각했던 방식은 뭐냐면 국민은 원래 동질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동질적으로 만드는 것은 공동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클럽들을 할 때 응원하면서 막 A클럽, B클럽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월드컵으로 가면 붉은 악마로 거의 합쳐버리죠. 공동체 외부에 공동의 적이 출연하면서 우리는 붉은 악마라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동일시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 싫어. 외국 응원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내부의 적으로 배제되고 섬멸되죠. 칼슈미트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데모스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의 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질성을 만들 수 있다면 의회주의자들은 일반 의지를 토론을 통해서 자기들이 소수의 집단들이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일반 의지를 대표할 수 있다면 단 한 명의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일반 의지를 대표하는 건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칼슈미트의 주장이. 여기서 뭔가 칼슈미트의 입장이 나오죠. 일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칼슈미트는 투표가 아니라고 봤어요. 투표는 단순히 전체 의지를 모으는 방법일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에서 국민들이 이것이 일반 의지라고 승인하는 방법은 즉각적인 선호입니다. 거대한 함성과 갈채였어요. 최고 지도자가 이것이 일반 의지라고 선포할 때 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같은 갈채를 보내고 함성을 보낼 때 일반 의지로 승인된다고 봤어요. 칼슈미트는 이래서 나치 권력의 정당화에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에 루소의 일반 의지 개념, 루소의 사고 방식을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앞에 극단적인 사례, 엘리트들이 정치다, 혹은 일자의 정치, 독재의 정치 이 두 가지 극단적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통치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제도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치라는 것이 이 두 가지 민주주의에서는 실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치 없이 민주주의가 없다라는 명제가 성립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과연 네가 얘기하는,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치라는 것이 현실에서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숨겨진 보물이라는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도 상당히 많이 진전되어 왔어요. 우리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주민 투표제, 소환제도 도입됐고요. 마을 공도제 운동이라고 해서 지역부터의 자치를 실험하는 운동도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에서는 그리스처럼 추첨으로 주민자체를 구성하는 실험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몰려 삽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해요. 관호동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달라요. 보통.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 45분 정도 출근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역에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자치를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선거를 나가보면 알죠. 동네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면 자치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로베르트 미엘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은 100년 전에 독일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민주주의를 선호한다고 하는 혁명정당과 노동조합의 내부 민주주의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구를 쭉 해보니까 민주주의는커녕 소수의 그룹들에게, 소수의 지도자들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과두제예요. 과두제는 경향이 아니라 철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철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냉소적인 색채로 이 부분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우아를 들려줍니다. 이솝우아인데요. 아주 게으른 세 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너무 아들이 내가 죽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니까 죽으면서 그진발을 합니다. 내가 포도밭에 엄청난 보물을 숨겨놨다. 나 죽으면 니네 파서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죽죠. 세 아들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쟁기질을 계속하죠. 하지만 보물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포도밭은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아들들의 쟁기질 덕분에 엄청나게 비옥해지고 기름져집니다. 민주주의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치라는 개념이, 근본적 개념이 과연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현실의 민주주의와 자치는 풍부해지고 기름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광 교수 그리고 손우정 박사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았어요. 특히 고대 아테네에서 지금 하는 여론조사랑 비슷한 게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웠고 일단은 인간이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서부터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이 나온 거잖아요.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지면 대문을 굳게 잠그고 잘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힘과 힘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자치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는 자연 발생적인 자치가 이루어지고 자연적인 규제가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양육강식의 세계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같이 허약하고 이런 분들은 좀 대로에 나가지 마시고 집안에 계시는 게 안전할 수 있겠죠.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흔히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그러는데 맞아요. 누가 나보다 더 센지 누가 나보다 더 약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손 박사님 말씀대로 우선 남을 접촉하지 않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아이고야. 진짜 그렇게 되면 집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서 못 나가겠네요, 정말. 그런데 영화를 보면 요즘에 좀비 영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좀비 영화가 모든 기존의 규범들과 규제가 다 무너진 상황을, 자연 상태를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비라는 괴물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사실은 살아남은 다른 인류에 대한 공포심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연상해보면 쉽게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우리 교수님 강연 중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이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의미의 보충성 원칙, 그리고 적극적 의미의 보충성 원칙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자도 많이 거치고, 그리고 좀 여유로운 주민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런 곳은 여유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인구 수가 좀 적다거나 생산 가능 인구가 좀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재원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좀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나 보충성의 원칙이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사이에서 잘 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의미대로 소극적 의미의 보충성 원칙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보충받아야 되고 또 그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상위에 최종 국가까지 가서 보충해달라 하는 식으로 해서 역할을 분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작년 12월 9일 날 전부 개정이 됐거든요. 보충성의 원칙이 명시가 돼 있어요. 딱 보충성의 원칙에 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알아서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은 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없는 일은 국가가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인데도 이어서 제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물을 예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시를 하는 가운데 단서조항이 붙었어요. 단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얘기는 뭔가 하니 같은 법에서도 보충성의 원칙을 어느 정도까지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분명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지가 너무 많이 생겨버렸네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싶어도 중앙행정관서가 각 부처별로 하고 싶은 일을 해당 법에 넣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3조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 이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위 예시조항이 무력화되는 그래서 소극적 의미의 보충성 원칙도 적용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앞으로는 이런 법률 조문 규리에 상호 충돌되는 영역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방자치와 또 자치분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박사님이 해주신 마지막의 숨겨진 보물처럼 흔히 민주주의가 내려가는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는 거고 계속 노를 저어야 제자리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도 꼭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들이 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서 뛰어내리는 레밍이라는 동물의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바보 같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하지만 민주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라면 남들에게 살짝 묻어가는 인생보다는 과연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 등강 똑똑 자치분권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llie Nee 네 우리 시대제 paths 우리 시대제차 secret 이중